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기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많이 추천해주신 그 미니게임이 돌아왔습니다 그 게임 미니게임 이름은 머더마피아 게임 워후 자 머더마피아 잠깐 잠깐 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한 명의 살인자와 한 명의 경찰과 나머지 분들은 시민이 돼요 자 그러면 시민분들은 맵 곳곳에 있는 돋보기를 5개를 모으면 총을 만들어서 머더를 네 마피아를 쏴서 죽이든가 아니면은 머더가 네 모든 시민들을 죽이면 네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로루니 안녕하세요 여로루니 여로루니 너무 귀여워요 알아요 여로루니 여로루니 제가 한 여로루니 제가 한개 부탁할게 있는데 뭔데요 자 제가 시민하면 시민 목소리를 내는거고 어허 네 그리고 경찰하면 네가 경찰 목소리를 내는거고 어때요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민 아 저는 무고한 시민이에요 슉 경찰! 아 저는 정의를 지키는 경찰입니다 헤헤 마피아 마피아 살인자 살인자 안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요 여기 못 있겠어요 맛있다 덜덜덜 덜덜 자 덜덜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여기 누구야 자 안녕하세요 담묘님 반갑습니다 우후 담묘에요 담묘님 오늘 마피아 게임 하실건데 자 만약에 경찰관이 된다면 네? 경찰관이 된다면 잉여메님의 죄는 무엇일거 같나요? 우후 세상에서 제일 드럽게 생긴 죄 야! 그런게 아니있어요 더럽게 생겼다뇨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구 하는거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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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대 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주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자 질문해도 될까요? 둘이 같은 사람인거죠? 네 네 네 둘이 같은 사람인거죠? 네 네 그러면은 둘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다결이 다결이 봄수저 다결이 죽었대지 뭔소리야 뭔소리야 야 야 야 내가 더 잘생겼지 야 야 야 진정해 내가 정답을 알려주지 둘다 못생겼어 내가 제일 잘생겼어 맞아 맞아 백형이 제일 잘생겼어 아우 원빈 막을 쳐버리네 짠 에 멤버들 양심 1도 없죠 한 명도 양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네 본인 포함 좋아요 태댕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댕이입니다 아 태댕이님 스킨을 바꿔서 스킨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이 제가 원래가 돼지 스킨이었는데 이번에는 멀쩡한 사람처럼 아주 귀염귀염한 스킨을 부착을 하고 이제 삼촌 역할로 들어왔죠 어 사람이다 아 여러분들 태댕이한테 모두 박수를 줘주세요 드디어 사람이 되셨다면 철이 들었답니다 야 드디어 드디어 철이 들었구만 동굴에서 마늘만 100개 까먹었어 야 언제 언제 사람 되나 했다 아유 드디어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모더마피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쉑 왜 시작부터 이런거야 야 나 살인마야 나 칼 들고 있는데 이거 뭐야 에에에에에 칼을 왜 들고 있어 니가 나 칼 들고 있어 나 초록색인데 칼 들고 있다 나 초록색이야 초록색이야 너? 어 나 초록색이야 에이 거짓말 치고 있네 아니 나 진짜 나 칼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줄이면 내 사람 상대방이 서로서로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누구인지 모르겠네 나 F 누르니까 초록색인데 나 칼 들고 있어 나 좀비야 나 좀비야 좀비라고? 저 나 좀비야 저 저는 생존집니다 으악 아이고 아이고 야 살인마 누구야 빨리 독보기 모아 독보기 모으자 허어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보라색 되게 수상하 야 누가 불 껐어 야 누가 불 끈거야 야 야 이거 범인이 있다 이거 불 끈 사람 어 요로르가 나 끄는거 봤어 요로르가 나 끄는거 봤어 요로르가 나 끄는거 봤어 다들 피아노방으로 와 피아노방 피아노방 피아노방으로 갑시다 어어 야 야 지인대 죽었어 지인대 템 눌러봐 지인대 죽었는데? 어 뭐야 야 뭐야 야야야야 큰일났다 이거 어 누가 총을 빼들고 위압하고 있어 야 누구야 총는 사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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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는 사람 누구냐고 총 내려라 총 내려라 야 총 야 누구냐 총 내려라 총 내려라 총 내려라 누구냐 범수였네 손 들어 야 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범인이야 누구누구누구 저기 거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멍청이들아 야 야 뭐야 야 얘 범수 죽었어 요로르라 헌 야 나 봤다 태태기인거 봤다 야 야 태태기 야 태태기 야 태태기 야 태태기 야 봐라 저거 야 봐라 야 태태기 거짓말 제기하는거 봐라 나 암말도 안했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여럿머리하는 이녀맨이 범죄자야 뭔소리하는거야 나 진짜냐 나는 아무 말도 안했어 근데 왜 날 범죄자는 모는거지 야 누구야 저 이녀맨이야 왜 누구세요 저 밑에 수상한 사람 누구세요 아 저 저는 초록색은 접니다 저 대머리 이녀맨입니다 으으으 못생겼어 저 녀석이 범죄자야 아이구 두상에 두상이 범죄자야 뭐야 어? 범인? 뭐야 야 야 초록색 초록색이 범인이야 초록색 나 봤어 야 초록색이 범인이야 뭐야 초록색이었잖아 왜 누군데요 야 너 뭐야 니가 범인이었대 으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범인이었대 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겔겔겔겔겔겔 내가 내가 범인이었대 아아 비어넣고 야아 야야야야야 니가 정말 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겔겔겔겔겔겔겔겔겔겔 인여 인여 내 눈앞에서 번데기처럼 변신을 하더군 어? 내가 명탄점 택란이다 택란 어? 진짜만 내가 내가 hogy 이 안으로 들어간거 내가 봤어 어?? 여기서 계속 그래 이 안으로 들어간거 눈앞에서 어 아니 오 불큰다 불гу다 ずis 너네 정말 슬건 거야 나는 변기통에 들어갔어요 있을 거야 여기 앞에 있을 거야 너네 지금 피아노 방에 있어요 정말 즐거워요 너네? 저쪽 방이야 저쪽 방 나 안돼 나 총 없어 나 총 없어 이벤트 아직 왔어요 안 돼 아깝아 아 저 비밀뚱르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아 비밀뚱르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자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진행해볼까요 네 네 야 나 총 들고 있는데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어? 그럼 경찰이야 총으로! 총으로 살인이야 야 경찰이야 경찰 총 있는 사람은 나 파랑색이니까 빨리 나한테 와 무슨 소리야 내가 파랑색인데 아니 내가 파랑색인데 내가 파랑색인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아 모두 아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피아노 방으로 모이세요 아 누가 파랑색이라는거야 아 누구야 아 뭐야 누가 파랑색이야 아 누가 불꽜어 누가 아 불꽜지마 피아노 방으로 물어봐 불꽜사람나야 나 피아노 방이 어디지? 피아노 방으로 모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파랑색이죠 저 피아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네 그래 그래 내가 파랑색이야 내가 파랑색이야 내가 올라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야 니네 진짜 거짓말 실례 내가 파랑색이야 내가 파랑색이야 진짜 웃기는 애들이네 적당히 하세요 내가 파랑색입니다 진짜 웃기는 애들이다 피아노 방이 어디지? 피아노 방 저기 불 끄는데 옆에 아까 총 쏜데 총 쏜데 갑니다 피아노 방 안녕하세요 피아노 방 신청 마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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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집 앞에 다 있잖아 한 명이 없는거잖아 나 마사팀 나 마사팀 쏘라고 보라색 쏴! 죽여! 죽여! 여러분들 모두 진정을 하셔야 됩니다 진정들 하세요 제가 보라색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은 위험하네요 도민들은 위험하네요 아니 나 총있다니까 총이 있는데 경찰이라고 나 경찰이라고 나 지켜줄게 총있으면 아니야 총있으면 아니야 자 모두 뭐 얼굴에 내밀어주세요 에? 아 내밀기 싫은데 벗을게요 하나 둘 셋 아 누군데 봉수가 누군데 누군데 왜 다 안벗어 뭐야 뭐야 봉수가 누군데 나 나가야 돼 여기 믿을게 못돼 여기 믿을게 못돼 벗은 단면만 기억하자 아 잠깐만 택대기 죽었어 택대기 죽었어? 야 택대기 죽었어? 뭐야? 저 방에 늦게 나온 애들 범인이야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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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대기 밑에서 죽을때 당신 뒤에 있었어요 너 누군데? 야 피아노 방에서 나오는 사람이 범인이야 피아노 방에서 다 나왔잖아 피아노 방에서 야 나왔다 주황색 주황색 나왔다 주황색 주황색이 범인인가 보다 주황색이 늦게 나온거 봤지 방금 주황색 모든 일을 모든 살인사건을 끝내고 늦게 나온거 봐 어 살인 주황색이 범인이야 주황색 누구야? 주황색 누군데? 주황색 누군데? 여기 지금 자기 숨기고 있는 애 있어 주황색 죽여 주황색 누구냐고 가운데로 와 빨리 거실로 와 다들 얼굴 까봐 누군데 서로서를 모르겠어 누군지 난 이결맨이야 난 주황색 벗어봐 벗어보라고 안 보여 주황색이 없는데? 주황색이 범인이다 야 주황색이 소름 돋는 녀석 야 주황색이 범인 주황색이 범인 주황색이 범인 주황색이 범인 주황색이 범인 주황색이 범인 범인 아니라고 때려잡아 때려잡아 아니 범인 아니라고 범인 아니라고 맞잖아 아니 당신의 퍼트블론 어차피 날 못맞춰 어차피 맞잖아 어차피 못맞춰 어차피 못맞춰 야 너 맞춘다 내가 맞춘다 반드시 맞추고만한다 야 니가 범인이든 아니든 난 널 반드시 맞춘다 일로와 일로와 나와봐 나와봐 야 너 내가 샷발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일로와 야 야 아야 놓쳤네 거기 살아 범인같은 녀석아 야 널 반드시 맞추겠다 내가 야 야 야 야 야 일로와 야 경찰에 뭐해 뭐 맞추는데 일로와 범인 어차피 못맞추는데 뭐하냐고 널 반드시 머리통을 구멍을 내주겠어 어디갔냐고 어차피 못맞추는데 뭘 그래 또 이 녀석 어딨어 어어 어차피 못맞추는데 아하 이 녀석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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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제빠른걸 어어 어차피 못맞추잖아 일로와 일로와 범인아 아 근데 범이 진역대 왔나봐 진역대 쫓으니까 아무도 안죽어 그러니까 취륵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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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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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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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이 죽었는데 단면이 죽었다고? 뭐야 뭐야 힌트라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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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누가 봐봐 내가 기완이 형이랑 지금 놀이 쫓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나 형이 분명 있었지 나 보고 있었지 근데 단면님이 죽었잖아 그럼 난 아니란거잖아 그러네 나도 아닌데 빨간면 쳐 야 뒤로가 둘다 뒤로가 어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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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간색 가까우려 그랬어 나 나리야 나 나리야 알았어 알았어 멈춰 내가 지금 여기서 범인인 누군지 말해줄거야 어어 잘 들어 짜장면 짬뿅 뭐가 더 좋아 하 짬뿅 짜파 쏴아 요루루 쏴아 요루루가 범인이야 쏴아 빨리 죽여 요루루가 범인이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내가 알아서 할라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옆에서 아이 진짜 가자 官from 까지끄러워 요리야 뒤로 봐 요리라 어어어어어어 머더에 승리 자 자 여러분들 마지막 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진짜 이번만 살맞아 진짜 나 총맞아 나 한 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거 그러면 택형이다 자 여러분들 돋보기를 많이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갑자기 진행하죠 이거 잉협의 범인이죠 침착하게 갑자기 진행하죠 아닙니다 진짜 저는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방금 요루가 죽었습니다 보라색한테 뭐 요루루가 죽었다고요 보라색한테요 야 잠깐 내가 보라색인데 내가 보라색인데 아 이거 택형이다 이거 택형이다 야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피아노방으로 모여 다 피아노방으로 모여 자 저는 저는 범인이야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무도 모른거지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 보든가 자 찍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보세요 빠밤 내가 왔다 아 누구야 쏟나 이겨멸이야 아 난 다른데 있는데 나 다른데 있는데 나 다른데 있는데 나 다른데 있는데 나 다른데 있는데 빠밤 내가 왔다 어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한 빨간색이 범인 어 어 다미오 범인이었어? 자 여러분들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좋습니다 왜 왜 한번도 안걸려나 녀석 찍기 실력 봐서 왜 탄미오가 범인이지? 깜짝 놀랬다 자 지금부터 다들 도망가도록 합니다 저는 초록색입니다 걸리면 다 죽습니다 전 대놓고 말합니다 보라색이 나 때렸어 때리지마 야 야 주황색 칼을 걸어 다니는데 자 여러분들 제 눈에 띄면 다 죽는다 했습니다 제 눈에 띄면 다 죽는다 했습니다 제 눈에 띄면 다 죽는다 했습니다 제 눈에 띄면 다 죽습니다 제 눈에 띄면 다 죽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경찰입니다 뭐야 아아아 야 진흙 때 노란색이 만들었는데 맨손으로도 죽나? 노란색 노란색 잘 기억해 노란색이다 노란색 근데 방금 이상한거 본거 같은데? 방금 이상한거 본거 같은데? 방금 이상한거 본거 같은데? 야 이 띄면은 조용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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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이 띄면 수고하다 아아 마이크가 꺼졌었네 야 뭐야 이거 아아 됐다 됐다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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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하니까 그러면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야 저? 그 자홍색이요 자홍색 오끼 어깨! 자홍색을 잡아 좋았어 otras 자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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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gita 자홍색을 피해야 돼 자홍색 여깄다 보라색 보라색이.. 보라색이었어 봤어 나두 좀비 가면 보라색 요로루가 총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요로루한테 붙으면 되겠다 내가 봤어 핑크댁이야 칼 틀렸어 칼 틀렸어 누구야 누구야 야 진짜 큰일났다 야 저 안에 범인 야 들어가지마 야 녀석은 지금 덱이 타고 있는 것 같아 자 나는 경찰이야 나 총 들고 있어 파란색 야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잉협이는 거짓말 치는 것 같아 나 가운데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저 안에 범인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당신 무슨 색깔인데 무슨 색깔인데 저 안에 범인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네가 범인이니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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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서서?? 요새 그건 알아듣는데 우리가 2층에서 경찰 두.. 어 총을 돈 두 사람이 지키고 있다고 나오면 누구든 그냥 우리 빼고 다 써면 돼 나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피아노 방쪽! 피아노 방쪽! 나 좀 지켜주세요 나 나나나나 저 파란색을 쏘라 저 파란색을 쏘라고 네 야 우리 시민 3명이 뭉쳐있구만 자 여기보다는 우리 지하로 내려가서 좁은 데로 가자 너무 여기 방안해 자 따라와 좁은 데로 가면은 총이 유리해 자 일로 따라오라고 여기야 여기 해오하하하 아주 Bernard 십겠다 도망이 Ready 다시 살아났잖아 쾌감쾌감 스 님들 킬쳐주세요 님들 죽은거 맞습니다 아니야 우린 안주겄어 그래서 우리 킬 쳐도 안두거 야너네 죽었잖아 야 니네 죽었잖아 일로와 니네 죽었잖아 아니 담임님 담임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칼로 싸우고 니네 맨손으로 싸우는건데 솔직히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거실로 오세요 제가 총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따라오세요 총이 요기있거든요 네 총이 이 위에 있어요 네네네네 요기총이 위에있어 요기 아니 요깃다 요기요기 요기요기 여기 올라가면 있어 총 자 정정당당히 싸우는 겁니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시작이죠? 시작합시다 뭐하는거야? 자 여러분들 머더마피아 네 이렇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하구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후후